네, 콘서트 실황이온, Love Yourself in Seoul 국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월투어 Love Yourself의 첫 보완자도 없이 이 서울 콘서트의 열기와 감동으로 그대로 담당 겁니다. 네, 우리가 스크린X로도 만나고 싶다. 많이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생생한 현장을 스크린으로 선보일 예정이오니 Love Yourself in Seoul,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Is this going to end tonight? I want it. 그렇게 해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